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의 재학중인 학생입니다. 저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기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작년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9월부터 학업과 기사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다른 분들보다 더 길게 잡았지만 기사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필답형 시험에서 원추형 코일 스프링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 10개년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딱 한 번 보았던 문제가 출제되어서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 유형들이 자주 보이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 10개년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한 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은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득점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강의에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해주신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기업 입사를 위해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수험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토익, 한국사 같이 다른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. 강의에서 교수님이 강조해주신 부분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아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각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문제를 풀다보면 나오는 리드값, 압력값 같이 헷갈리는 용어를 노트에 따로 정리해 놓으신다면 다른 문제를 푸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필기나 필다평의 경우 기계공학과를 다니며 어느 정도 배운 부분이 많아서 독학이 가능했지만 작업평의 경우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생소하고 도면 작업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막막함이 있었습니다. 또한 저는 학업과 기사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인강을 선택했고 배속, 반복, 건너뛰기 기능을 통해 학원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시는 학생분들 중 졸업하기 전 취업을 위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대부분 공기업이 아니면 필요 없는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꼭 스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난 4년간 배웠던 전공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큰 보람과 이후 취업 준비에 있어서도 공기 무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취업 혹은 자기개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올해에는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